1.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커자 하면 이를 것이오.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이와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.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. 아-멘! 한 번 더!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커자 하면 이를 것이오.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이와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.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. 아-멘!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셔.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. 내일 또 만나! 안녕!